덴마크 왕실의 화려한 시기를 담당하면서 250여 년 전통을 지키고 있는 브랜드 로열 코펜하겐을 아시나요? 주부들의 로망이자 수주가들 사이에서는 주방계의 샤넬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덴마크 왕실이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명품 도자기 브랜드 로열 코펜하겐. 과연 어떻게 왕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먼저 로열 코펜하겐의 역사를 알아보자면 중국 도자기 만드는 비법을 알아낸 덴마크 화학자 하이니 밀러가 줄리안 마리 황태우의 지원을 받으면서 코펜하겐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덴마크의 어머니로 불린 줄리안 마리는 도자기 생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로열 코펜하겐은 1775년 줄리안 마리 황태우의 후원으로 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열 코펜하겐 브랜드 로고에도 왕실을 상징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로고 속 왕관은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왕관 아래 세 줄의 물결 라인은 덴마크 세계의 헤어빈 외래수, 대벨트, 소벨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물결 아래 퍼비어 투 헐 마제스티 더 퀸 오브 덴마크라는 문구 또한 덴마크 여왕을 위한 납품업체라는 뜻이죠. 덴마크 왕실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라인은 플로라다니칸데요. 덴마크의 꽃이라는 의미로 1790년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7세가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에게 보낸 선물로 로열 코펜하겐에 주문하면서 탄생하게 됩니다. 플로라다니카에 그려진 식물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식물도감은 스웨덴 식물학자인 칼폰 린레의 분류법에 따라서 채색한 3천여 개의 판호유를 수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761년부터 1993년까지 무려 232년 동안 작업했다고 합니다. 도자기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플로라다니카 라인은 현재까지 덴마크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죠.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로열 코펜하겐의 모든 제품은 직접 손으로 만들고 부지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자기 페인팅 기술을 터득한 데 4년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페인팅 훈련과 인구의 시간이 가늠이 되시나요? 왕실에서 공급되는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실용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로열 코펜하겐은 설립 초기부터 일상의 럭서리를 담다 라는 그런 슬로건을 추구했습니다. 로열 코펜하겐이 가장 경계하는 모습도 소장 목적으로 선반이나 찬장에 올려놓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로열 코펜하겐 글로벌 총괄 스워드 리플랑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품은 사용할수록 애정이 생기고 자주 사용해봐야 제품의 가치를 알 수 있다. 비싸다는 이유로 깨질까봐 걱정하기보다는 매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목표 이렇게 말이죠. 현재 덴마크 국왕인 프레드릭 크리스티안 또한 메리 왕비와 결혼할 때 로열 코펜하겐사에서 혼수용 식기를 직접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덴마크 왕실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로열 코펜하겐입니다. 단순히 도자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도 거듭나고 있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조라는 그런 디자인 철학 아래 전 세계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로열 코펜하겐의 현대적인 감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로열 코펜하겐은 10기 이상의 의미와 함께 왕실 전통과 문화에 대한 덴마크 사람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 이상의 가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기 한 점에 덴마크 왕실의 역사가 보인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